앞서 보신 대로 글로벌 인플레 파장이 금융시장을 비롯해 전 세계 각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각 국의 인플레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또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나왔습니다. 우선 고물가 상황, 그나마 우리는 낮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표를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준비된 표를 한번 보시죠. 여기는 주요 나라들,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주요 나라들의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참고로 우리나라, 제일 밑에 있는 우리나라가 5.4%는 지난 5월달 물가 상승률이고요. 터키나 러시아, 영국 같은 나라들은 대부분 지난 4월달 물가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터키는 73%나 급등을 했고요.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도 대부분 7에서 거의 9%까지 이렇게까지 물가가 올라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를 OECD 38개 회원국 기준으로 조금 더 좁혀보면 9.2%나 올랐습니다.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건데요. 특히 미국이나 영국은 40여 년 만에 독일은 지난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상승을 현재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는 뭐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통으로 좀 살펴보면 식료품, 에너지, 원자재 가격들 이런 글로벌 인플레 현상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보그에 따르면 올 들어 에너지 부문은 전년 대비 92%가 올라서 지난 199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고요. 농산물 부문도 전년 대비 24%나 급등을 했습니다. OECD 회원국들의 식료품 물가 11%나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금 표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휴활류 가격은 갤런당 5달러를 돌파해서 42년 만에 최고치를 현재 기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살펴보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식 물가랑 과일 물가를 표를 준비해 왔는데요. 외식 물가와 과일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가 크게 올라서 장바구니에 이들 상품을 채우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상황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방적으로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관건은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갈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스러운 것은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일단 전문가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최고치로 계속 갱신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이런 가격 상승 압력을 임금 조정이나 제품 가격에 조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고물가 시대는 유지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김 박사는 여기에 대해서 2023년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게 하는 이런 전망까지는 덧붙였는데요. 그럴 만한 근거가 지금의 인플레 상황을 촉발시켰던 우크라이나 사태는 물론이고 공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여전합니다. 특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주의국들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도 당분간 이런 고물가 상황을 붙이길 만한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임종윤 기자였습니다. 임종윤 기자입니다.